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겨울폭풍 폭탄 사이클론이 뉴욕 1원을 강타하면서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부터 뉴욕 1원이 겨울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극의 찬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많은 눈과 차가운 강풍을 동반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주말을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연휴로 만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하루에만 미 전역에서 2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약 8,700편이 지연됐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에서 수백 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고 LA국제공항에서도 최소 50편이 취소, 약 350편이 지연됐습니다. 시카고와 덴버의 공항들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멈춰섰고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이미 며칠째 항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24일에서 25일 연속으로 낮 최고기온이 20도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져 21세기 들어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21일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장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8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 가운데 단일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은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기 도쿄방송이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 탐사여행을 계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행 코스는 뉴욕 켄터키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 아미시 마을 뉴욕입니다. 미국 켄터키 윌리암스타운에 있는 노아의 방주는 실물 크기의 거대한 방주 건축물로 정교하고 전문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잘 기획된 신앙교육 전시물들은 노아 방주에 관한 성경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하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노아 방주는 성경이 기초한 창조신앙을 지키기 위해 창조과학자들이 만든 시대의 걸작품이라며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박물관 전시물들은 대부분 한글로 번역했고 이번 여행은 문 목사가 직접 가이드하며 이동 중에는 개별 가이드 청취 이어폰을 사용하여 전시물을 관람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탐사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일정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이며 여행 경비는 720달러입니다. 모집 인원은 48명이며 내년 2월 6일까지 선착순 마감하여 인원이 차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철을 맞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어쉬원 바산 시보건국장은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3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라이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여행과 모임이 잦은 연말 휴가철을 맞아 보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분비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